뭐 할라고? 이 편의점 직원도 나온지 모르는 신제품이요. 그걸 직원이 왜 몰라? 이 내가 물어봤는데 진짜 물어더라고. 알았으니까 뭔데? 한정판 짱구 액션 가면 라면. 어디로 샀어? 이 CU 편의점 거기서만 팔어? 언제 나왔는데? 3일 전에. 그걸 왜 이제야 가져왔어? 3일 동안 편의점 뺑뺑이 들으면서 육수 부치신장 빼고. 됐고 얼마야? 4,900원. 뭐뭐 들었어? 이 너 잘 물어봤다. 여기 짬뽀 스티커랑 김도 들었어. 설명 충분하니까 빨리 만들어서 먹어봐. 에이 아무리 급해도 맨드는 건. 아 됐고 그럼 조리법 간단히 말하고 먹어봐. 이제 멘트도 뺏어가네. 뚜껑뚜껑 물 400붓고 전자름 2분 돌려가고 김이랑 같이 먹으면 된디야. 먹어봐. 요 액션 가면 나오시오. 맛은 어때? 명도 약간 생면 느낌 나고 맛이 괜찮네. 액션 가면 느낌이 나? 야 이제 드립트 치는 겨? 액션 가면은 이것인 놈아. 아 됐고 비교할 만한 맛 있어? 저 지랄 하려고 들이쳤구만? 그거요 돼지국밥인데 간을 맛소금으란 맛.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 먹어? 4,900원이면 이 정도 맛은 나와야지. 근데 얌이 적다.